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릅니다.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숨쉬기는 불편해졌어요.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나부터 시작하는 푸른 하늘을 위한 약속, 무엇이 있을까요?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뽑아두기. 승용차는 잠시 멈추세요. 플라스틱 비닐 대신 장바구니. 자원 재활용은 미래를 위한 착한 소비랍니다. 내 일상의 작은 변화가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약속이 됩니다. 함께 시작해요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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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